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수도권이 어떻게 되느냐. 118대 4로 여러분들 전패합니다. 수도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별도로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118대 4로 여러분들 패배하는 겁니다. 서울이 여러분들 48대 3이네요. 이 48이 할 거니까 지역구가 49개일 건데 46대 3이네. 46대 3. 49개의 의석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5% 정도 조작하더라도 괴헌 저지선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재미나는 것은 이 자료는 역대 8번의 부정선거를 다 밝혀낸 제야전문가가 한 작업입니다. 제야전문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저하고 제야전문가가 논의를 한 끝에 이 사람들이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강서보궐선거의 조작방법을 활용할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럼 수고스럽지만 작업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 방송을 보고 그동안 꾸준하게 다른 측면에서 이런 자료를 도왔던 또 제야에 계신 K님, K님이 별도로 분석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분이 방송을 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선관위 발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돌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한 분이 한 거에 비해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신 분이 어떻게 이번 결과를 보느냐가 굉장히 흥미롭죠. 그분 말씀도 서울의 세 군데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야전문가 K님의 별도 분석 자료입니다. 2024년도 총선 강서구 보궐선거 방식으로 사전 득표율 조작의 경우 의석수 예상입니다. 7.5%를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을 뻥튀게 하고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줬을 때 여러분들 강남갑, 강남병, 서초갑 외에는 전표입니다. 세 자리입니다. 46대 3인 겁니다. 서울이. 제야전문가 K님도 꼭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 여름 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2024년 총선 경기에 57대 1이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 투표율을 7.5%를 뻥튀게 한 다음에 그렇게 확보된 가짜 사전 투표율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조작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57대 1입니다. 완전히 전표한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 뻥튀기 조작방법이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에 압력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은 교훈을 아주 많이 찾아낸 것 같아요. 2022년 3.9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정권을 뺏기는 일은 다시는 일을 써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발한 것이 바로 신종 개발무기인 사전 투표율, 투표율, 뻥튀기 그리고 전부 더블당에게 밀어주기 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제야 전문가는 별도 분석 자료를 또 보내온 겁니다. 한 석 차이가 납니다. 한 군데도 못 이깁니다. 더블당. 그런데 딱 한 군데 더 포천시 가평군이 추가됐습니다. 여주시 양평군 외에.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경기도에서 2024년 총선에서 한 석을 국힘이 차지할 거다. 그런데 이 제야 K님은 두 석. 그게 한 석이나 두 석이나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책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인천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3대 제로였습니다. 13대 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됐던 사전투표율 7.5%를 부풀리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13대 제로로 더블당이 압승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행한 제야 전문가 K님은 어떻게 분석을 해냈냐. 한 군데 제야 전문가님은 영 국힘당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 K님은 한 석. 지금처럼 한 석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다 여러분 종합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패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최고로 많이 패배할 것 같습니다. 118대 3입니다. 이러니 개헌 저짓성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승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개헌선을 그냥 다 넘어뜨리고 탄핵선도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터 백미입니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터 백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졌던 모든 연구를 총집 대성한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좀 바쁘시더라도 이 내용은 꼭 한번 개헌저지선이 붕괴가 되고 탄핵저지선도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역대 최고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와 입을 다물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이미 일당 지배체제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사건을 여러분들 위정교사죄를 별건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미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은 다 여러분들 뭡니까 납작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의 권력이 누구인지를 다 아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권력 누수라는 것은 이미 현저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번 선거에 침묵함으로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240만 표를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면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여러분 먼 거 아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시는 여러분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같은 그런 패배를 맛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만들어낸 신종선거 사기수법 사전투표 조작방법 사전투표를 좀 뻥튀기한 다음에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여러분들 몰아주는 이 방식을 시연해 가지고 여러분들 압도적인 표차로 여러분들 당선된 것이 그게 너무나 확인됐기 때문에 그동안 긴가민가하는 그런 시민들도 이게 부정선거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지한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침묵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본인도 있죠. 그것 때문에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심지가 굳어야 돼요. 그리고 가치관이 명료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려잡던 것이 100억 분의 1 정도 노력만 하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다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100억 분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려잡던 이런 노력의 1경분의 1 정도만 여러분들 한동훈이나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노력하게 되면 이 문제 다 해결하는 거죠. 역사상 어마어마하게 이런 죄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권력의 이런 꽃가마를 타고 정신줄이 나갔죠. 어어 하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죠. 국민을 팔아먹은 것 같습니까 국민을. 국민들이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사람이 뭡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겠죠. 본인이 한 일이 여러분들 미닝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학자들은 학자든지 아니면 학자 출신이라는 것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어떤 의미고 그 사건이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윤 대통령이 국민을 팔아먹은 겁니다.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여러분하고 제가 노예가 된 겁니다. 신문 보시기 바랍니다. 법관들 하는 행동을. 이종석이라는 헌법재판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미래 권력이 어디에 서 있다는 걸 본인이 뻔히 아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직업군 가운데서 부정선거의 현장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사법부에 있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 겁니다. 여섯 분의 사이로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부정선거 더미를 본인들이 다 여러분 직접 본 겁니다. 부장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법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그리고 여러분 대법관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그걸 깔아뭉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다 그 사람들이 본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쌉니다. 나라가 자식들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이고 이종석 여러분들 헌법재판관하고 저하고 동갑인 겁니다. 김용빈 씨하고 김용빈 씨는 저보다 한 살 위인 겁니다. 다 동년변 거죠. 한 7, 9학번 정도니까. 나라를 그렇게 팔아먹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이런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식들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 본인도 노예가 되고 자식들이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자식들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만큼 살았는데 애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한 여러분들 감정이거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흉중에 어떤 여러분 뜻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정성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국가를 팔아먹는 일이고 국민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그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입을 다물으면서 국민들 그냥 낭떠리로 그냥 떠밀어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